이재명 소환의 김건희 특검 강대강 치닫는 정국 더불어민주당이 오일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대답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대명 대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민당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은 맞다. 하지만 야당의 특검 요구까지 이루는 데는 김여사 리스크 자체와 김여사 의혹에만 유독 무딘 잣대를 들이대운 수사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검찰의 출석 통보를 하루 앞둔 이날 민당은 긴급의원총회에서 출석 대신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추석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 대표는 불출석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검찰의 이재명 소환장은 김여사 의혹의 수사 공정성 문제를 다시 불러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이날 김여사 허위력 기재 사건을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오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사기는 무혐오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역시 공소시효가 넉 달가량 남았지만 김여사 소환 조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로 의혹은 더 커진 상황이다. 녹취록에는 김여사가 2010년 1월 12일과 13일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승인하는 내용 및 6월에도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 암흑의 씨와 관계가 유지된 상황이 담겨 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유석률 후보와 캠프 쪽이 밝힌 1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씨에게 주식 계좌를 이름했다가 관계를 끊었다는 해명과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에 대해 왜곡이라며 주식 거래상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지만 기존 해명과 엇갈리는 날짜 등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수사계는 김여사 의혹의 무혐의 문개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미당의 특검 요구 등은 이 대표 소원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지만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질 경우 특검이 국민적 요구로 번져갈 것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의 요구를 적극 소명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해의 벼랑 끝 대치로 피해보는 쪽은 결국 국민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